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정책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발표되는 로드맵 시기가 11월입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 어느 정도의 윤 대통령께서도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나온 것도 있고 또한 지금 산자부에서도 예산이 좀 지금 편성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시기가 12월이다 보니까 미리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모멘텀이 남을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꽤나 궁금한데 보니까는 약 이틀 전에 좀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들 발표됐습니까? 네, 먼저 이제 지난 29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오, 우주 등의 2조 5천억 원가량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글로벌 R&D 협력에 따른 1조 8천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좀 발폈고요. 또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특화 단지 7개소를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밝혀졌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온 것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에 대해서도 수주 지원을 통한 수출, 금융 공급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을 위해 지금 먼저 계획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그리고 또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꽤 많은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쪽에 저희가 포인트를 가지고 이 뉴스들을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좀 내용을 보자면 일단 바이오, 그리고 우주경제,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원전, 방산 등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29일 산자부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11조 원가량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천난 산업 육성, 그리고 실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도 147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이 굉장히 좀 확대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일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스케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지금 해서 바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9월에 이제 국회 제출을 통해서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심의를 거치고 이제 본회의 의결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월 초에 좀 확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셨다가 주가는 바로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흐름들을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이오 우주,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방산 등은 작년에도 좀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그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줬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미리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가 꽤나 궁금한데 어쨌든 간에 예산안은 증액이 됐고요. 어떻게 좀 섹터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올해 반도체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은 올해 1조 9천억에서 내년에는 이제 2조 1,600억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배터리 산업 현장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여기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6대 첨단 산업에 대해서 도전적 R&D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 6대 산업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시스템 반도체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통해서도 작년 올해보다는 46%에 대한 예산 편성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2차 전지 육성 거점 센터 구축 지원에 대해서도 300% 이상 증가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신규 지원을 할 예정인데 사실상 2차 전지 육성 거점 센터 구축 지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2차 전지 제조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좀 포커스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순수 바이오 쪽보다는 사실상 디지털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원전 분야 지원 강화 및 수출 촉진도 있었고 사실상 ISMR, 그러니까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에 대해서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에도 계속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길게 잡으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리튬, 히토류 등의 국가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재료 비용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이제는 하반기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섹터별로 있는 종목들은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섹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혼란이 생기는데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6대 첨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좀 종목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워낙 이번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도 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좀 포커스를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6대 첨단 산업은 사실상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그리고 미래차, 로봇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흐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업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영향을 통해서도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 오늘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도 중동의 수출을 좀 금지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상 내년까지는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공급 물량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반도체 쪽은 업황 회복 개선,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는 여전히 성장성이 매우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정부 핵심 광물을 통해서 비축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마련하게 된다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시설 투자, 그리고 원전 해체와 관련된 그 기술 개발에 역시 예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에 대해서도 대장주가 아까도 같이 얘기는 드렸지만 2차 애너빌리티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원전 해체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원전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자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그리고 나눠먹기 시기에 대한 연구 개발 등은 과감히 좀 구조 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밝혔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폭력 쪽은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다소 아쉬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차, 미래차의 경우에는 전혀 또 자유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의 분야에 대해서도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자유주행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그리고 지금은 차 안에 보면 대부분이 디스플레이로 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장용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을 많이 체크를 하셔서 보시게 된다면 이러한 관점을 보셨을 때 10월에 발표되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세를 이제 앞으로 좀 집중을 해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결국은 두산 로봇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의 환학이든 ABA 등 그 기업들보다는 아직까지 로봇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성장이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만 부각받는다 하더라도 성장세는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 관련된 로봇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보도자료를 통한 리앙스라든가 아니면 금액적인 면을 봤을 때 어느 쪽이 가장 조금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가장 집중되어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랑 원전에 계속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바이오도 뭐 부각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상 바이오는 좀 다르게 좀 시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조금 조금 더 짚고 갈까요? 사실 이 바이오 쪽에서는 먼저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는 당뇨병이나 이제 비만 치료제는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뭐 대원제약도 있고 종근당도 있고 뭐 한미약품, 페트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가 정부가 작년에 바이오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내놨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이제 작년 정부의 경우에는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정책을 12월에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12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지만 올해도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줬고 그 순수 바이오 쪽이 아니라 결국은 디지털 바이오와 같이 좀 연계되면서 흘러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내년에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역시 정책 발표 시 디지털 기술 등이 포함된 바이오와 관련된 정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AI 신약 등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위주로 좀 투자를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 역시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같이 좀 연관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SK바이오팜이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도 여러 가지 흑자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SK바이오팜 안에서도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도 좀 있거든요. 내전증 치료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기기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했을 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좀 포커스가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 순수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올해죠. 올해 블록버스터 신약 정책이 좀 나왔었는데 이 블록버스터가 되게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된다 하면 그 기업은 엄청난 기업이 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정책 외에는 별다른 그냥 순수바이오 쪽에 지원을 크게 하겠다라는 별다른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디지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AI 신약 등 이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일단 되는 거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밀어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살짝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앞서서 이야기는 다 듣고 왔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 살펴보고 왔고 저희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반도체라든지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고 또 어느 정도의 수익까지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저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정부 정책 발표 시기가 대략 한 11월 이후다 보니까 이 점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빠르게 전달하는 방송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송을 자주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러니까 6대 산업에 대해서는 6대 산업과 원전, 우주 등을 확인을 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먼저 미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11월 이후니까 10월 정도는 미리 이러한 흐름들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10월 정도의 대부분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 하면 그래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럼 게임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게임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은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 중에 데이브 더 다이브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그래픽이 옛날 그래픽 스타일의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도 잡고 그걸 통해서 초밥을 만들고 하는 게임이 있기는 한데 그 게임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좀 인기를 불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고사양 관련된 게임들 위주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면서 굉장히 좀 특화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게임 그래픽이 좋든 그게 그것이 아니라 게임의 플랫폼이 이제는 좀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계속 행안부나 관련된 보도 자료들을 계속 확인을 해보고 예산 편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부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게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10월, 11월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엮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콘텐츠 한 부분에 게임이 자리 잡게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요소들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게임주의 경우에는 10월, 11월까지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는다 하면 결국 12월의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을 통해서 개별주의 흐름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한다면 11월 이후에 이러한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고 산자부에서도 12월에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난다 하면 대대적으로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10월 한 중순 정도 때 체크를 좀 직중적으로 원전이나 방산, 또 우주 이런 쪽을 6대 산업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낮은 편에 속한 종목들이나 섹터가 있다 한다면 그때는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셔서 접근을 해보시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게 된다 하면 그래도 내년에는 좀 즐거운 스타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에 한 번 더 이 이야기 짚고 가고 그때는 또 종목도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